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난 12년 동안 울산의 아름다움과 오랜 역사의 숨결을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창작활동을 펼쳐주신 대원들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울산 매일신문 이현희 사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.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울산의 향기를 만끽하고 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아름다운 문화 미래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고 향기 없습니다. 진심으로 이런 좋은 전시를 개최해 주신 우리 울산 매일신문 사진 동호회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지금 사진 하나하나가 보니까 딱 진짜 눈에 꽂히고 가슴에 꽂았습니다. 정말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그 의미는 최강권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이 정도면 울산을 대입해서 전북에 수대전을 해도 조금도 손색없는 거라 좋은 작품, 대신 담겨있는 울산의 혼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